이번 주부터는 다른 거 들어갑니다. 면역 쪽으로 좀 들어갈 겁니다. 면역 쪽으로.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하면서 지난 시간에 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뭘 어떤 공부를 할 때 곧장 연결해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암석하고 뜨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면역학 좀 들어가고 들어가면서도 발생 쪽은 조금씩 연계될 수도 있고.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건 혈액이에요. 혈액. 그러니까 혈액으로 들어가면 뭐든지 다 들어갑니다. 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심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든지. 그리고 혈액 속에는 온갖 미네랄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혈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을 벗어나진 않지만 살아있는 세포들이 대규모로 강물을 타고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모든 그러니까 티슈라는 말을 쓰는데 티슈는 우리 동물이나 동물의 조직들이요. 조직에 있는 세포들은 근무지 타라마인데요. 간세포, 근육세포, 브레인세포. 다 위치, 정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항상 떠돌아다니는 셀들이 있어요. 적혈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오늘 강의에 가장 중요한 림프구 같은 것. 림프라는 개념이 오늘 여러분들 쭉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4시간 강의는 끝나고 나서 딱 하나에 대한 정한 대답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정보가 잘 전달된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초등학교부터 보면 내 친구 옆에 있는 친구는 한반도에 상무관 감기나 다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도 감기 알았다는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주변에 보세요. 웬만히 날씨가 좀 바뀌고 이렇게 되면 감기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감기 치독하게 또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기는 왜 걸릴까? 사람마다 걸리는 정도가 왜 이렇게 다를까? 혹은 또 비슷한 질문으로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약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낫는데 어떤 사람은 늦게 낫는 경우. 이거에 대한 우리 일상생활에 만나는 이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그게 간단찮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질문이. 흔히 그러잖아요. 천문학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초등학생이 묻는 별에 관한 질문을 대답 못하는 사람. 그게 천문학자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섣부리 이야기했다가는 제가 치매를 강의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치매 3년 전에 브레인 치매를 담백길로 들어가서 보여드렸잖아요. 한 20시간 강의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치매가 뭔지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한 번도 내가 접하지 않았던 그런 용어를 갖고 전부 다 담백질 가는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끝나고 나면 왜 어떤 사람은 감기를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가. 드물게 걸리는가. 그 이야기하고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어제 내가 자료를 잠깐 찾아봤어요. 무슨 자료냐 했더니 2억 명의 인구가 죽은 사건이 있어요. 2억의 인구가 죽은 사건이 있어요. 혹은 5억의 인구가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스페인 독감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스페인 독감은 그 얘기하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스페인 독감 그 좋은 이야기 있어요.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내가 2년 전에 강의를 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스페인 독감의 일부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꽤 많이 찾아보면 맥시맘 5천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우리 그런 걸 찾아 다시 올려주면 돼. 저도 이런 중요한 이야기 할 때 못 알아듣지 저렇게 가면서. 자,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때 우리 사이트에 뭐라고 하냐면 5천만 명 죽었다고 내가 강의를 했더니 그걸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청중중예 댓글로 그거 박사님 공 하나 덮으신 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 500만 명 실수해서 5천만 명 지은 거 아니냐 했어요. 그런데 다 한번 찾아보세요. 꽤 많은 자료가 5천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 1910년 무렵이죠. 1918년인가 그렇죠? 1차 대전 그 무렵이잖아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5억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이건 좀 긴 역사적인 전체로 봤을 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천년두요. 지구상에서 가장 독했던 전년병이 천년두요. 마마. 천년두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천년두는 역사학자들이 쭉 추적해 봤을 때 토탈 맥시맘 이것도. 맥시맘 몇 명 정도 우리 호모사폐에서 죽었다 보느냐 하면 천년두로. 맥시맘 5억 정도 죽었다 보느냐. 그거를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준 게 1967년도에 또 200만 명이 죽었어요. 천년두로. 1967년도에. 이건 이야기 달라져요. 17세기, 14세기 이럴 때야 인류가 의학이 그때는 수백 명 죽는 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1967년도에 200만 명이 천년주에 죽었다는 데이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우리 호모사폐에서 중에 천년두로 죽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이랬을까? 역사적으로 전체 죽은 인구는 2억을 추정해요. 여러분들 천년두는 역사학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 말아요. 제가 남미에 가면서 먼저 공부하는 중에서 그런 중에서 하는데 남미의 잉카제국이 1500년도 1400에서 1500년도 대략 연도들을 알아놔야 돼요.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냐 하면 잉카제국이 최고 번성할 때 그때였는데 인구가 맥심하면 2천만 명 정도 와요. 2천만 명, 잉카제국이. 그 2천만 명의 인구가 피사로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거의 몇 십 년 만에 인구가 90% 개멸당이에요. 2천만 명을 다 일일이 죽인다 그렇게 살해한다는 건 거의 불우하는 게 가까워요. 재래식 무기로 갖고는. 그러니깐 말 전체가 숙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년도. 그리고 또 가까이는 홍타이치가 남한 선생님 와서 인조 항복 받고 오래 안 잊고 다시 퇴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천년도. 천년도 다음으로 그런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천년도 올리면. 그다음에 홍타이치가 밑에 중국사를 공부해보면 청나라사를 공부해보면 재밌는 게 그쪽에 황제들은 돌림자들이 있어요. 그게 만수족들도 우리나라도 항례를 따지면서 아버지쯤 되면 이름에 쫙 돌림자도 있잖아요. 그처럼 이래갖고 홍념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돌림자 청나라사를 해보면. 그런데 왕세자가 될 사람,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뭔 줄 알아요? 그게 나와요. 그 세자들, 그 후보자들이 2, 30명이 돼요. 2, 30명 중에 누구를 다음 황제로 삼을 건가? 이거는 한 제국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후보군들 중에서 다 맹렬한 후보들이요. 후보 중에서 천년도를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 이걸 먼저 판관을 해요. 겪은 사람 먼저 뽑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안 겪은 사람을 뽑아놨다가 천년도 걸리면 사망률이 거의 맥심 한 60%쯤 돼버려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다시 한번 천년도 잠깐 찾다가 최근에 나온 사진들을 봤더니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온몸이 그냥 묵집이 생겨서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런 거. 그래서 전년병 이거는 단순한 어떤 과학적 청년도 있지만 인류사 전체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도입은. 그래서 그래서 질문은 내가 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천년도는 바이러스일까요? 박테리아일까요? 폭력은 자 그럼 여러분 인플루엔자 독감은 독감하고 관계는 다릅니다. 독감은 그냥 바이러스랑 금방 알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다 끝나면 질문들을 정하게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은 바이러스성인지 세균성 박테리아성인지 이것부터 구별해야 돼요. 천년도는 천년도는 스몰 폭스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스몰 폭스라고 붙였던 것은 라지 폭스가 매독이에요. 그래서 스몰 폭스라고 했는데 스몰 폭스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킨 병이고 흑사병은 페스트라 그래요. 독일말로 페스트라 그러는데 흑사병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엔테릭 박테리아요. 장내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요. 박테리아에서 세균에 의해서 2억까지 죽었어요. 인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를 도입 후에 박테리아 이 전년병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흑사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였는 흑사병은 유럽에서 정확히 언제 발병됐나 하면 1343년쯤이요. 연도 다 기억해야 돼요. 불란서사 하면 100년 전쟁 이쪽 할 때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페트라이기 때문에 100년 전쟁 한가운데서 일어나요. 중애. 그래서 1343년에 1차 발발이 일어난데 노틀랬어요. 그게 1차 발발이 아니요. 페스트는 그 전에 먼저 1차 발발이 있었어요. AD 이 541년 무렵에 그러니까 비자틴 제국의 유스티니아스 항제 그 무렵에도 휩쓸었어요. 1500년도 아니 아니 541년에 휩쓸었다가 1343년 두 번째 와요. 세 번째가 있을까요? 페스트의 세 번째 물결 그래요. 심하지 않아요? 있긴 있었어요. 그게 19세기 돌아와서 중국 쪽에서 일어났는데 그것도 그쪽에 쭉 해갖고 주변국에 해갖고 천만 명 정도 죽을 때 예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 강의가 끝나면 완전히 달리 보셔야 돼요. 페스트가 한 번 왔던 게 아닌 거예요. AD 541년부터 1900년도까지 물길이 왔는 거예요. 페스트가 근데 천년도는 더 재밌는 게 천년도는 WHO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지구상에서 지금 발병하는 날 하나 없어요. 공식적 종료로 선언한 그 만큼 한 2억까지 주겠던 그리고 천년도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천년도는 그래요. 도입부 그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이 적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입부 그래서 왜 우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전염병에 대한 이뮤니티 이 전체 개념이 이걸 사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공부를 할까 하다가 몇 년 전에 작년도 우리 아는 분이 강의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메일을 보냈어요. 종종 메일을 보내시는데 박사님 꼭 면역하게 돼서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때도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적어도 준비하려면 강의 주려면 몇 날 같으면 한 3년 전 같으면 제가 6개월 전에도 대략 준비를 했어야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 진짜 지옥이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역시 와 이거는 한입에 깨물 수 있는 그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네 한입에 삼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 봐야 돼요. 도대체 소리 나서 전년병이라는 게 뭔가 그런데 전년병이라는 게 뭔가는 순서적으로 바른 질문이 아니요. 조금 들어가봤더니 반드시 스텝에 맞는 순서에 맞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게 그런 개념들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지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혈액형이라는 게 혈액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강의 준비하기 전에도 알기는 다 알지 혈액형 ABO형이 있는데 그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부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자 그럼 물어볼게요. 혈액형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문 의료계에 있는 사람 아니고는 시험하게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웬만하게 생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이게 간단한 질문인데 억후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혈액형이 도대체 우리가 A형이라 했을 때 그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O형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그게 안티바디인지 안티겐인지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간단한 질문은 아니요. 나도 충격받았어요. 이거 나도 웬만큼 공간했는데 이거 A형이 무슨 말이야. 자 그거 안티겐입니다. 강의 끝나면 안티겐하고 안티바디 항원항체 가장 흔히 듣는 말이 항원항체인데 이게 무지하게 헷갈리는 말이에요. 무지하게 헷갈리는 말이에요. 항원항체란 말이 그래서 용어가 처음에 들어가는 장비를 콱 막아버려요. 헷갈려. 항원항체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항은 안티 뭐 대항한다 이런 말인데 결론 말씀드리면 혈액형의 A형 B형 O형은 항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항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A형 같으면 A형이라는 항원이고 항체는 B타입 항체를 가져요. B형은 B라는 항원을 갖는데 항체는 A타입이에요. 그다음 O형은 항원이 없어요. 항원이 없는데 항체가 A형 항체 B형 항체를 가져요. 헷갈리죠? AB형은 항원은 있는데 A형 항원 B형 항원이 있는데 항체가 없어요. 헷갈리죠? 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니까 바로 3일 전까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마이 박문호 박사 몰랐어요. 고백할게요. 그래서 다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봤더니 우리가 항체 항원이라는 개념을 너무 가볍게 접근했구나. 이 강의 다 끝날 때쯤 되었어요. 여러분들 항원이 뭐고 항체가 뭐고 오늘 강의에서 그것만 하나 장하게 구별해 가도 제주도에서 변기 타고 올 만해요. 즐거우시나요? 특히 미리 말씀드릴게요. 항체라는 개념은 좀 빨라요. 오히려 빨리 와요. 빨리 오는데 항원이라는 개념은 공부가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져요.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어떤 책에서는 꽤 그쪽 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항원이 뭐냐고 데피니션 적어낸 걸 보고 교수가 60점으로 줘보내요. 이거 아니라고. 그 데피니션을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전염병부터 해서 모든 걸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답을 민밀히 말씀드리면 안티바디는 플라즈마셀이 내뿜는 이온 채널입니다. 그 다음에 항체가 수호예요. 항체는 플라즈마셀을 이해해야 돼요. 또 처음 들어 그럴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그 다음 항원은 뭐냐 하면 훨씬 더 그래요. 항원은 정확히 내가 어떤 식으로 기억하냐고 그대로 적어줄게요. 레코나이즈드 모레쿨라 바이 CTR. 그게 바로 항원이에요. 가장 최근의 대표니션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레코나이즈드 모레쿨라 바이 CTR. 레코나이즈드라고 인식됐다는 거예요. 인식된 모레쿨라라는 거예요. 인식됐다는 말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에서 알게 됐느냐 하면 알게 되는 정도가 모든 게 달라요. 딱 그 알게 된 주범이 누구냐 하면 주인공이 CR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TR. 그러니까 사이토톡식 C-Cell. C-Cell 멘브레인에 있는 리셉트가 C-Cell 멘브레인에 있는 리셉트에 의해 디텍트된 분자를 항원이라고 해요. 당연히 아무도 모르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항원이 어려워요. 항체는 비셀이 뿜어내는 단백질이요. 간절히 생각하면 돼요. 항체는. 비셀이. 비셀 중에 한 타입인 프라즈마 비셀이 내뿜는 단백질이요. 그게 가장 간단한 점이에요. 그건 굉장히 명확히 있을지가 보여요. 그런데 항원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항원은 뭐냐 하면 C-Cell이 감지하고 C-Cell에서 정체가 탄로난 분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 C-Cell도 종류가 한 5세까지 되는데 그 많은 C-Cell 중에 사이토톡식 C-Cell에 의해서 그 정체가 드러난 모레쿨라를 항원이라고 해요. 자 됐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해보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코로나19 이야기보다 의사들 중에 몇 년 갖고 담당하는 바리에서 담당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그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딱 하나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혈액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피하고 관계가 있고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우기 참 그런데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피로 들어가고 피로서 끝나면 좀 간단한데 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림프라는 시스템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 또 림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또 그동안 가장 안 봤던 생물학에서 가장 대충 하고 넘어갔던 분야가 림프에 관한 거고 림프에 관한 스플린하고 림프로드하고 그 다음에 온갖 창자 막에 있는 림프 절 이런 모든 것들이 관여되는 시스템을 다 이결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 들어가는 길은 간단해요. 전체부터 먼저 적어 드릴게요. 이거 전체로 따라오는 길이 있어요. 저 봤더니. 먼저 여기다가 간단히 적고 다시 정서를 해 줄게요. 오늘 4시간을 따라오는 톨게이트 티켓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면. 그쪽만 주세요. 그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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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4개 다시 적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 14개부터. 오케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됐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다시 적어줄 테니까 이대로 적으세요. 여러분들 먼저 안티 겐을 이지라 적어야 돼요. 약자로 적습니다. 지금 전부 약자로 적어야 돼요. 너무 시간 없으세요. 안티 겐. 안티 겐은. 그러니까 겐은 제너레이션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우리 흔히 많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체에 생명체 다세포 동물한테 들어오는 모든 것. 심지어 음식물도 이물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묵다가 두드러기 일어나는 거 많죠. 예. 알레르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면역학이라는 분야가 워낙 큽니다. 암에 관한 항공도 일부 들어와 있고. 우리 피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전 현상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천식.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먼저 일어나는 게 레커그니션입니다. 안티 겐의 레커그니션이. 이게 이 면역학에서 거의 뭐 한 7, 80% 차지하는 개념이요. 안티 겐을 레커그나이즈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오냐면. 림포사이트. 림포사이트의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요.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요. 림포사이트. 먼저 적을 식별하면 안티 겐을 적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게 빨리져요. 창이라 생각해도 적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적의 실체를 빨려야 돼요. 뭐냐면 적하고 아군이 막 섞여있는 게임이 면역학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티 겐을 레커그니션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안티겐을 레코나이틱 하면 그 다음에 림포사이트가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요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은 보통 때는 잘 안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나냐면 자 우리가 잘 알아요 말 썼다 하죠 임파서니부터 말 썼다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고 가랭이의 문화고 이런 데 나잖아요 그 말 썼다 했을 때 바로 림포사이트 이게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면 딱 두 가지 형태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메모리 셀이 생겨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지 하면 그렇게 적지 말고 같은 이야기인데 B셀하고 T셀이 인텍션이 시작이 돼요 그 B셀하고 D셀의 인텍션을 매겨주는 게 D셀이 나와요 이걸로 끝나요 면적의 가장 하위에 있는 이 세 가지 흐름이요 그러면 B셀, T셀, D셀 알아야 되고 림포사이트 전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티젠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안티젠의 가장 첫 번째 주범이 인류를 가장 당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안티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이러스, 세균성 닥트리아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많이 퇴치됐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생충이요 그 다음에 또 알러지 같은 것들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야들하고 싸우는 주 이쪽 방위군들이 누구냐 하면 림포사이트예요 그래서 림포사이트를 쟁하게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 조금 했던 겁니다죠 들어가면 모든 게 골수 뼈 속에 있는 골수 매더 보험 메로우라고 해요 옐로우 보험 메로우 두 가지가 있는데 옐로우 보험 메로우가 아니고 모든 뼈에서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게 골반이 몇 군데 있어요 그거에 있는데 잘랐을 때 여러분들 골수 잘랐을 때 골수에 붉은 피가 보이는 그 골수입니다 그걸 레더 보험 메로우라고 해요 그쪽에서 지금 모든 혈구 세포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줄기 세포인데 해모포이의 틱 스템셀이라고 해요 야가 당근 하람이 좀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거 다 아는 거예요 딱 줄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쓰는 이거 있는 거는 이거 헷갈려버리면 면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면제가 해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맞아 아주 초기에 있는 기본 A, B, C나 쨍하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헷갈려요 그걸 안 해놓고 들어가면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그 핵심인데 해모포이의틱 모든 그러니까 백혈구, 적혈구를 다 만들어내는 닌포구까지 다 만들어내는 조혈 세포 정확히 조혈 세포의 줄기 세포입니다 골수에서 나오는데 야가 처음 딱 나오면 여기서 가문이 세 개의 패밀리가 갈라져요 세 개의 패밀리 세 개의 패밀리 세 개의 패밀리 첫 번째 이쪽 가문이 이쪽 패밀리가 누구냐 하면 이름이 에리스로 빨리 합니다 에리스로 에리스로 에리스로이드 로이드 이거 내가 파란 걸 적을게요 워낙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로이드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그 열을 투자했거든 이 열 네 개를 내 골수에 심는 걸 열을 딱 하고 놨더니 그 다음에 어딘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로이드 그래서 여기서 로이드예요 이쪽에 세 개의 패밀리 이름 적어줄게요 E-R-Y 에리스로이드 에리스로이드 첫 번째 패밀리예요 이 집에서 나오는 최고의 이 센 세력가는 누구냐 하면 적혈부예요 이 적혈부 가문이요 우리 인체세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적혈부 가문이요 두 번째 가문이 무슨 가문이냐 하면 두 번째 가문이 가문부터 다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문이 무슨 가문이냐 하면 어렵습니다 M-Y-E-L-O-I-D 가문이요 미엘로이드 가문이요 그래서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어디 있죠? 이거 있잖아요 네 미엘로이드 가문이요 세 번째 가문이 세 번째 패밀리가 어디 있냐 하면 세 번째 패밀리가 면역학의 주역인 네 면역학의 주역인 이 패밀리 바로 림포이더 가문이요 네 강의를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언어학이란 그런 개념을 좀 가지면 좋아요 그리고 스트럭처 언어학 스트럭처 면역학을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독일말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게 좋아요 내가 새로 중국말을 배운다 아프리카 어떤 원시 부족의 언어를 기본상으로 한번 배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빨라요 안지 같아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말해드립니다 이거는 에리스로이드 가문의 사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가문의 사촌이 또 누구냐 하면 어렵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에리스로이드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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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료 완전히 새로운 랭기지라는 걸 좀 그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메가 가료 k-a-r-y 가료 가료 가료라는 말이 뭐냐면 핵이란 말입니다 메가니까 핵이 큰 세포예요 대핵 세포라 그래요 메가 가료 사이트 c-y-t c-y-t-e 이거는 세포란 말이죠 예 빨리 합니다 c-y-t-e 야들이 뭐냐면 프로제니터예요 또 그리고 야들을 부르는 게 이제 고조할아버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프로제니터 조사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떼이라는 거예요 야들이 딱 가면 그 밑에 떠서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두 패밀과 갈라져요 이 패밀리 이야기입니다 한 패밀리를 만나면 에리스로 발라스트로 갈라져요 빨리 하겠습니다 에리스로 발라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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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뭔 말인지 알죠 야도 그 줄기 세포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에리스로 발라스트로를 이해하셔야 적혈구라는 세포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진한 소설 항문을 엮을 만한 긴 이야기들이 있구나 하는 걸 짐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용어를 알아야 돼요 적혈구 만들어지는 과정은 따로 또 한 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적혈구 만들어지는 줄기 세포가 에리스로 발라스트로 그래서 그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 우리가 아는 바로 적혈구가 나와요 에리스로 메가카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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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구 만들어지는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가 바로 뭐냐 하면 적어놓을게요 p..., p..., l... a..., t..., e..., l... e... – 이ialit 이거는 수제비 뜬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가카로사이트 이 대핵세포가 굉장히 커요 핵의 큰 세포 야를 이 세포에 세포질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ropolis 댕게 여러분들이 알죠 그 흔한 바로 혈소판이요 네, 혈소판이요. 이게 바로 혈소판이요. 이제 드디어 혈소판이 뭔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소판은 무제한적 만져요. 핵이 없고 뚝뚝뚝뚝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혈소판은 하나의 세포예요. 세포.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가문, 미엘로이드 이 가문도 뭐냐, 미엘로이드 프로젠이터예요. 프로젠이터. 미엘로이드 프로젠이터에서 이 가문은 두 개의 서브페밀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면역하게 들어가면 안 헷갈려요. 자, 미엘로이드 프로젠이터가 두 개의 프리쿼서로 갈라져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눌로 G-R-A-N-U-L로 그래눌로 사이트예요. C-Y-T. 이걸 가립세포라고 해요.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세포예요. 가립세포의 야는 뭐냐 하면 프리쿼서라고 해요. 프리 C-U-R-S-O-R. 커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거 분자세포 생으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프리쿼서를 쪼개면 여러 가지 변형돼요. 원야 할아버지쯤 되는 거예요. 프리쿼서요. 그래눌로 사이트 프리쿼서에서 삼형제가 나와요. 이 삼형제는 의사 선생님들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 삼형제 이름을 여러분께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돼요. 첫 번째 누구냐 하면 그래눌로 사이트 프리쿼서에서 나오는 장남이 이 가문에 가장 맹날락하는 장남이 누구냐 하면 조금 파랗게 짓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누구냐 하면 뉴트로. N-E-U-T-R-O. 뉴트로필이요. P-H-I-L이요. 뉴트로필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에오시노필이요. 세 번째 막내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소필이요. 네. 됐어요. 이 삼형제로 끝나요. 바소필.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뉴트로. 투로라는 건 영양이고 필이란 말이 필하문이 알죠.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철학 필라소피. 이거 필이란 말이고 에오시노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에오시노는 뭐냐면 산성물질이요. 이게 뭐냐면 염색했을 때 색깔 드는 것 갖고 구분했어요. 거의 10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는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적어놨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성구라고 그래요. 산성구.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성구. 중, 아니요. 염기성구. 중성구 아닙니다. 염기성구. 염기구. 염기성구. 이게 뭐냐면 중성구요. 이걸 백혈구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 세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요게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요겁니다. 요쪽. 요에서 나오는 가문은 정저부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지금 학교에서 논란 중인데. 그래서 이걸 뭐냐면 언론, 언론 프리커스요. 이 언론 프리커스에서 두 가문이 번성을 해요. 천년도로 몇 명 죽었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이 죽었어요. 1967년도까지.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얼마나 과학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뒤집어서 보이는 거예요. 인류가 속수무책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류가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면역학이라는 이 창문을 통해서 이 레코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 게임이요. 됐어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 좀 들어가면. 됐어요. 이 게임은. 두 번째.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면역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안티젠이 들어와요. 자, 오늘 항원이란 말, 이 말만 끝까지 따라 하신다. 안티젠이라는 개념은 우리 가장 편하게 이야기하는 이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물질이라는 개념 속에는 모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성충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들어왔어요.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우리 들어오면. 맨 처음에 방어선이 어디 구축되느냐 하면 우리 포회동물의 맨 첫 번에 방어선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스킨이에요. 스킨. 이제 피부가 이렇게 달리 보일 겁니다. 피부 굉장히 중요해요. 스킨이 1차 방어입니다. 가장 진짜 지금까지 잘 확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대로 가면 지금이야말로 오늘 전신 모으면서 젊은 사람 지나가는데 너무 피부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다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시간을 돌려보세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냐 하면 피부가 좋다는 이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쓰는 사람이 우리 흔히 사람의 아름답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피부가 좋다는 말인데 그게 왜 왔느냐. 덧불리 보면 피부가 사실은 이 바이러스, 병균, 기성충에 대한 가장 좋은 1차 방어잉음악이에요. 피부.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루코스예요. 루코사. 점막입니다. 점막. 루코스는 점맥이고 점막이에요. 점막. 구체적으로 입에 부항 점막 생각하면 돼. 입 안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해. 입 안 생각하면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실례해 둘게요. 입에 냄새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기 잘 걸리면 되게 된다. 감기 잘 걸리면 되게 된다. 감기 잘 걸리면 이런 사람들 물 마음맛이 있어요. 물 마음맛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내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 바이러스나 병용군에 대한 1차 막이 점막이고 점막이 건조하면 세균들이 들어와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축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스웨터입니다. 땀. 스페링이 맞나죠? 스페링이 좋지 않나요? 스웨터가 내가 지금 하다 보니까 놀랐는데 스웨터가 pH가 얼마인지 알아요, 땀이. 그러니까 생물학을 공부하시면 무조건 뭐냐면 pH 값이 뭔가를 따져보는 행위 중이에요. 최근 자로 봤더니 pH 5.5요. 와, 상당한 산성이요. 그래서 이 땀이 여러분들 땀을 막 흘리고 나면 우리가 옛날에 뭐라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죠. 그냥 삼겹살 딱 묶고 땀 막 흘리고 나면 김칫국 팍 묶고 된장국 짱 묶고 입을 딱 뒤집어 땀을 흘리고 나면 끝까지 끝난다 그러잖아요. 후, 정, 후, 정답. 왜 그럴까요? 땀이 산성물질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땀이 세균들, 세균의 세포백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체질이 그래갖고 막 등산하고 땀 막 흘리고 나면 몸이 좋아요. 또 사람들 세균이 다르면 땀 많이 흘리면 탈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열어먹으면 좋아. 땀이 많이 나면 좋아요. 땀 많이 흘린다는 게 굉장히 병적으로 많이 흘리는 거 말고 됐어요. 여기 1차 막입니다. 자, 그러면 1차 막, 안티젠이 1차 막을 뚫어요. 1차 막, 이 개념 코데를 따라오시면 면역이 도대체 뭔가 좀 보일고요. 2차 막. 2차 막은 뭐냐 하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2차 막이 들어오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지금 코데를 한번 따라 보세요. 2차 막에는 이때부터 등장하는 게 NKCEL이에요. 내추럴 킬러가 동작해요. 그 다음에 매크로 파지. 지금부터 내가 이거 지금 D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약자로 내가 약자로 같이 표시합시다. 그게 빨라요. 이걸 MAC라고 약자로 적겠습니다. D가 굉장히 뒤에 나오면 D셀이라고 적겠습니다. 여기서 매크로 파지. 매크로 파지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매크로 파지가 등장을 해요. 야들이 막아줘요. 매크로 파지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야들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야는 그냥 상케 보내요. 매크로 파지는 세균을. 그 다음에 NKCEL은 뭐냐 하면 찔러가 구멍을 내버려요. 구멍을 내면 나트륨이 들어가요. 나트륨이 들어가서 물이 따라 들어가서 세포막이 파이를 내버려 죽어요. 나트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어휘를 중요합니다. 이게 프로테인이요. 프로테인이 모든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 프로테인들이 일부 해주는데 이 프로테인을 특별히 부르는데 오늘 또 핵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르는 게 컴플리멘터 시스템이라고 해요. 컴플리멘터 시스템이라고 할 정도로 20가지가 넘는 단백질이에요. 20가지가 넘는 단백질이에요. 이 컴플리멘터 시스템이 면역학 전체에서 한 30% 정도 사지할 정도로 큰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외래 물질을 킬러들이 잡아먹는데 잘 잡아먹게끔 코팅을 해주고 조미료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옵소닌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뒤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야들도 뚝혀요. 야들이 지금 이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기까지 버티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버텨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주력부대가 처리해야 되는데 주력부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오면 전부 다 전문용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하고 달라요. 이게 간단히 설명해보면 여기까지는 전투입니다. 이거는 전쟁이요. 수천만 명이 가담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좀에는 전투예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주일만 버텨주면 돼. 특공대들이 버텨주면 돼. 그럼 주력부대 후방에 주력부대들이 동원될 때까지 버텨달라는 거예요. 이 주력부대가 바로 바이러스, 코로나, 균 이런 것들이에요. 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들이 이 시스템을 다 뚫고 이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뚫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억, 3억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뚫히면 전 인류에 관한 분개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이 게임이에요. 천년도 이런 거예요. 이게 뚫히면 한 국가가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역사상으로 붕괴된 시스템을 몇 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는 지금 단계에서 잘 막아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전 인류가.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특히 의학이나 생물학, 사이언스가 눈부시게 발전을 해갖고 야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요거의 주력부대가 누구냐 하면, 기가 막혀요. 요거의 주력부대는 그 이름 또 찬란한 T셀이요. T셀. 그리고 요거의 두리는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T셀하고 B셀은 떨어지면 안 돼요. B셀이요. 야들둘이가 가장 핵심은 야들둘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가 면역학 내용의 거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들둘이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걸 매기해 주는 이 지휘자가 누구냐 하면 T셀이라는 거예요.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다음에 이 상호작용은 야들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일어나요. 뒤에 보여드릴게요. 디셀하고 B셀 사이에 상호작용이 면역학의 핵심 중에 있는데 그걸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디셀한테 그 발견에 대해서 노벨상을 왜 줬느냐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요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 하면 안티젠 프리젠티 셀이라는 개념이에요. 항원 제시 셀이 출현한 거예요. 야들둘 항원 제시 셀이요. 항원 제시 셀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항원 제시 셀이. 요걸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항원을 제시하는 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면역학의 하이라이트에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비셀이 항원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크로파지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디셀이 항원을 제시해요. 바로 디셀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디셀이요. 내가 도표를 그려줄게요. 디셀이 항원을 제시해서 이제 전체 게임이 되는 거예요. 요거 진짜 깔끔한데 요거 사실은 면역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또 그동안 면역을 하는 사람들이 요걸 분류로 잘하는데 요 단계를 내부에 들어온 거예요. 인터널, 익스테널에 뭐라 하냐면 요까지를 요까지를 뭐라 부르느냐 하면 요까지를 부르는 면역학 이름이 뭐냐 하면 인레이트라 그래요. 인레이트 이뮨이라고 그래요. 인레이트 이뮤니티 요걸 뭐라 그러냐면 선천적 면역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류가 다 갖고 있어요. 요 선천적 면역의 특징은 뭐냐 하면 메피드 하고 브로더 해요. 빠르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요걸 요 특징이 요게 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일주일 내로 메피드 하고 브로더 해요. 강범위하게 누구나 다 갖고 자 이건 뭐냐 하면 요거는 특별한 항원이 없어요. 와도 누군지 몰라도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옛날로 100년 전 들어가면 병원균 이름을 잘 모르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인류는 이 세포들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는 저런 종류의 단백질이 없어서라고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일반론에 입각해서 병균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이런 종류는 특별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잖아요. 예를 들면 특별한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뭘 해야 돼요. 근데 인류가 붕괴된 거는 일반적인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도 아무리 망해진 게 아니에요. 2억 명 패스트에 2억 명 죽었고 천연두에 5억까지 죽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아들이 개별 스페시픽한 바이러스거나 박테리아였다는 거예요. 수천 종류의 박테리아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 바로 가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몇 년 가게 해서 부르는 이름이 가아들한테 뚫혔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아들에 대해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가아들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누가 몇 명이 죽어서 그 형질을 획득을 해야 돼요. 이걸 획득 면역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백신을 맞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 후 그저는 획득을 못 내기 때문에 수천명 수억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분이 죽어서 요소부터는 획득 면적입니다. 그 구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은 요쪽에서부터는 처리가 뭐냐면 acquired 획득된 Immunity라는 거예요. 요걸 더 명확하게 브런징이 뭐냐면 항원 그러니까 Antibody specific activation이라고 해요. 면역학을 딱 한 마디로 표현한 문장 중에 하나가 Antigen specific activation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방주사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백신이라고 하고 그걸 면역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하면 아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우리 인류가 찾아냈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부르는 이름이 acquired immunity고 그걸 다른 말로 학술적으로 요 말을 내가 거의 하루종일 되새겼어요. 그랬더니 보여요. 그게 뭐냐면 안티 젠 안티바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에 안티바디하고 안티 젠을 헷갈리면 못 들어가요. 근데 안티 젠이라는 요게 가장 어려워요. 안티 젠 그러니깐 네 이거 이거 나오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바로 안티 젠이잖아요. 네크나이즈된 안티 젠을 바탕으로 한 specific response가 일어나야 된다. specific activity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면역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자 고정도 하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핵심 들어갑니다. 그럼 이 게임에서 가장 핵심 뭐냐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 T셀이요. 그래서 T셀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면역의 통합자라고 불러요. 합창의장으로 불러요. 합창의장으로 불러요. 합창의장. 국군 총사령관을 보시면 돼요. 야가. 그리고 면역의 인문의 통합자예요. 통합자. 통합자를 인테그레이트. 야가 거의 총 G를 다해요. 야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T셀이라는 거 야가 확실히 동작을 해야 그 다음에 나중에 벌어져요. 그 다음에 B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그러면 야가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가 D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이 도표를 헷갈리지 않게 완전히 장악한 사람은 이제 감을 잡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쪽 지우고 이쪽에 야는 지우면 안 돼요. 야는 아마 이번 다음 강의 끝날 때까지 야가 물고 내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문호 박사식 학습법이 뭔가를 여러분들 체득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없으면 내가 이렇게 못 나갔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에서 딱 심을 심어놨던 거예요. 비엘로이드라는 내가 처음 만든 이 단어예요 해갖고 저게 다시 가능해진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이제 좀 들어갑니다. 네. 네. 아니요. 그것보다 더 명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걸 물론 발견을 했고 이걸 중요성을 알았고 이 노벨상 수상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거 나와요. 이 연구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내처럴 임윤하고 어카헤드 임윤 그러니까 선천적 면역하고 후천적 면역 사이에 관계를 확립했다. 이게 면역하게 구륵수를 뚫어 대서 준 거예요. 그 매개한 것이 바로 이 셀이에요. 큰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이거 선천적으로 있는 면역 시스템하고 이걸 독립적으로 연계 관계를 몰랐는데 바로 디셀을 통해서 이 연계가 확실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진 거예요.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디셀 들어가기 전에 그 면역학 전체를 볼 수 있는 몇 가지만 그 시스템을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면역학 매체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거요. 요거는 용어도 이렇게 나오십니다. 파고 파고 시스템 시스템 이 사건이요. 이거 병리학 하든지 어려운 게 있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일반인들은 첨념이 볼 수 있어요. 파고 파고는 파하지란 말입니다. 파하지중이 큰 게 마이크로 파하지 대식세포고 그래서 식작용을 한, 잡아 삼키는, 시스라는 것, 사이토는 세포고 이건 잡아먹는다는 말이고 그런 작용을 하는, 식작용이요. 이 식작용이 인류 최초로 관찰이 됐어요. 그게 언젠지 알아요? 메르니코프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요구르트 이야기할 때 나오나 들어본 것 같은데 메르니코프, 러시아의 과학자 이름이잖아요. 메르니코프라는 사람이 언제? 1908년도에, 지금부터 거의 110년 전에 처음으로 현빙을 통해서 세포가 세포를 잡아먹는 현장을 본 거예요. 이건 과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1908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1800년 후반부에 제너의 종두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신이란 말 뭔지 알아요? 여담으로 백신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이게 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백신이란 말, 소라는 말, 아티만 나왔고, 백하인가 거기서 나왔고, 그게 제너의 종두법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백신이란 말 또. 그게 소, 소에서 천년두잖아요. 천년두, 그러니까 천년두가 어떻게, 백신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천년두 백신이. 다 알잖아. 제너의 종두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지석양의 종두법이. 그게 뭐냐면, 그건 청나라에서 자주 나와요. 그게 소를 키우는 그쪽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천년두에 안 걸린다는 걸 관찰해서 알고, 그 사람들의 코딱지 이런 것들을 해갖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갖고 불어줬어요. 그래갖고 그걸, 그 가루를 허비한 사람들이 그 천년두에 안 걸리는 걸 학력적으로 보면서 제너란 사람이 바로 그 천년두에 걸렸던 사람의 고름을 빼내갖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주입을 해갖고 천년두를 딱 낳는 걸 보고 인류가, 그전에 5억이라는 인구가 죽었는 걸 그 한 관찰에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제너의 종두법은 요전입니다, 바로. 그 때까지만 해도 근대과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쪽에서는, 근데 요거는 확실히 메린코프가 처음으로 식작용, 식작용이라는 게 드디어 면역계를 처음 보는 관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식세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두 번째 사건이, 요거 좀 어렵습니다. 인뮤, 인뮤니티 톨러런스라는 게 있어요. 인뮤니티 톨러런스, 인뮤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혁신 개념입니다. 자, 이 모든 면역학이라는 것은 나와 남을 구별하는 거고,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들이, 이런 세포들이, 이런 세포들이, 야들이 다른 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잡아먹더니 죽이는 사건이요. 외래 물질을, 외래 물질도 잘 들었어요. 세포이거나 박테리아성 세포이거나 바이러스예요. 또 기생충이요. 다 세포나 세포에 관련된 것들이요. 그러면 세포가 세포를 잡아먹는데, 왜 내 몸에 있는 킬러 세포들이, 내 몸에 있는 다른 세포를 안 죽이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핵심적인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바로 뭐냐면, 인뮤, 톨러런스예요. 자기는 자기를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죽으면 자살골이지. 그런데 자살골이 일어나요. 그건 너무나,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아는, 루마시스 간절년부터 시작해서 온갖 변, 수십 가지가 되는 게 자기 군사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아놓은 사건이, 바로 톨러런스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이 베네시라는 사람인데,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1960년에 일어납니다. 이런 연대를 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전까지는 자가 면역 결핍증이, 그러니까 자가 면역, 그렇죠. 자가 면역 결핍 이쪽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로 간절념 쪽입니다. 이것도 다 그런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많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또 세 번째에 있던 사건이 뭐냐 하면, 저거요. 1800, 1900, 1900 사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저거요. 갑자기 저거. 연도부터 1984년에, 요거 한 80년 지나갖고, 요거는 내가 용어를 몇 년 전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항상 공부해봐야 된다고 생각했는 게 중간에 모노콜론할 안티젠이요. 안티바디요.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모노콜론할 안티바디. 신문에 자주 나와요, 요즘. 단일항체, 단일항체라고 그래요. 의료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바이올라이즈에서. 단일항체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모노, 요거는 요거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모노, 모노, 시오엘로, 콜로날, 모노콜론할, 안티바디요. 드디어 안티바디가 요거 나와요, 요거. 요거 내가 파랗게 적어줄게요. 모노콜론할 안티바디. 요거가 생산 가능해진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백신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인류 최초로 이 백신이라는 게, 요 때부터 이제 과학적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모노라는 게 하나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라는 게 뭐냐면, 무수하게 많은 병군 중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중에, 그 한 바이러스, 그 한 박테리아의 선별적으로 동작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이러스는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가드리아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천문학적으로 많잖아요. 도시로 하늘을 뒤덮어버리잖아요. 어쨌든 그 건물에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전체가 위험해진 거예요. 그 손잡이, 그 화장실, 그 주방 다 위험해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몇 마리겠어요. 이해하셨나요? 천문학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그렇게 됐다면, 그 근처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막는 내 쪽에서는, 군대가 천문학적으로 많아져야 돼요. 병사가 한두 명이라고 안 돼. 저격수가. 저거 저기 1억 마리가 있으면, 내 쪽에서도 천만 명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만 명이, 무기가 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천만 명이 다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모노콜로라는 개념이요. 콜로라는 말이 뭐냐면, 내하고 동일한 사이보그를 한 명 만들어낸다 생각합니다. 내하고 동일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육군을 100만 명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군 100만 명이 구분 안 되는, 다 동일한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노단일항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때는 이쪽 이 바이러스는 한 종류이 있다면, 이 바이러스는 특초약을 요구를 하고, 그 실탄만 장기해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개념이 모노콜로널 안티바디예요. 드디어 안티바디가 나왔어요, 안티바디. 이게 브룩스루를 뚫은 거예요. 1894년. 그다음에 언제 일어났냐면, 1996년도에 또 한 브룩스루를 뚫어요. 이걸 역사적으로 다 이해하셔야, 이 면역, 인류가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 하면, 또 놀라운 분장 한 명 나옵니다. 이건 또 뒤에 계속 주제입니다. MHC 메디테이티드 셀룰라 인륜이 출현한 거예요. 자, 일단 한 번. MHC 모레콜라 메디테이티드. 메디테이티드. 여기 핵심은 셀룰라입니다. 셀 인륜입니다. 셀 인륜이티가, 이걸 간단히 셀룰라 인륜이티라고 해요.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포성 면역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갑자기 뭐야, 저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공부한 지가, 그렇죠. 우리 의사 선생님 잘해. 휴머랄. 휴머랄 이뮤니티, 휴머랄 이뮤니티. 이때 내가 저서 휴머랄이란 말을 왜 쓰는가 봤더니, 이거는 휴머랄이란 말이 액체란 말입니다. 라틴어입니다. 휴머랄, 액체성 면역인데, 그 말은 혈장을 통해서, 혈장만 같으면, 피라고 쓸 건데, 왜 피라고 안 쓰는지 했더니, 이거는 피하고, 혈류하고, 림프의 한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휴머랄. 휴머랄.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휴머랄이란 개념입니다. 휴머랄. 휴머랄 이뮤니티요. 이 두 개입니다. 셀룰라 이뮤니티, 휴머랄 이뮤니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 이 셀룰라 이뮤니티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게 T, C입니다. 그 다음에 휴머랄 이뮤니티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 하면, B 셀입니다. 자,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그래서 나는 이제 안 헷갈려. 안 헷갈린 이유가, 이거를 완전히 일출 투자를 했어요. 요거 안기. 그래도 안 헷갈려. 무조건 이로 돌아오면 돼요. 뭐, 어쨌든 어디 있어? 요 T, C 같으면, 요, 어쨌든 요에서 나온 거네. B 같으면 무조건 요에서 나온 거네. 이야, 이 패밀리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 패밀리밖에 없어요. 이 세 패밀리가, 삼국지 같으면, 나오는 등장인물 전부 다요. 삼국지가 아무리 복잡해도, 태백산맥이나, 토지라는 대화소설이 아무리 복잡해도, 등장인물을 딱 뽑아내갖고, 등장인물의 종료도 딱 나열해갖고, 인텍션 거리면, 금방 장악해요. 이게 어떤 스토리라는 거. 등장인물이 이것밖에 없어요. 날고 기어도 이것밖에 없어요. 바로, 이게 박문우 박사씨 공부 방법이에요. 이어서 승부가야 돼요. 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도 헷갈리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걸 언제 하면, 이걸 하는데 조금은 중간에 헷갈려버리면, 다 무너져버려요. 이게 안 헷갈릴 정도로 박아져 있으면, 그게 한 일주일 했더니 박아졌어. 그럼 턱 하면, 아, 그 계보. 그러니까 야는 어떤 성질을 가질 거라는 걸 탁 느끼면 와. 야는 바로 이웃사촌이야. 친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왜 이쪽의 전문가들이, 왜 T세포에 더 주목을 하느냐. 야가 만드는 걸 항체라고 그래요. 안티바디라 하는데, 우리 인류가 지금 기다리는 건, 야가 만드는 부산물이요. 그런데 야가 만드는 부산물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너무 많아. 이걸 알기 전에는, 이 항체라가 도대체 뭔지, 개념을 못 잡아요. 야는 그냥 부산물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진짜 주인공은 야요. 그리고 야요. 드디어 야가 모든 걸 통합을 하고, 야는 지금부터 사단장급이에요. 저 1세를 나가서, 만명석 지휘하는 사단장이고, 야는 통합 지휘자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쭈쯤 되면, T세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건, 내가 봤을 때 내가 뽑을 했는 건데, 면역학을 이해하는 다섯 개 사건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T세일의 등장입니다. 덴드리틱, 셀이, 드디어 이거는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그럼 감 잡아야 돼요. 저는 자연과학을 공부할 때, 아주 간단한 방법은, 노벨상을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발견이 인류 전체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야, 노벨상을 주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과학적이고, 증명됐고, 그러니까 이건 아텍이 안전해요. 이게 2011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럼 게임 컷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만큼 감 잡아요. 덴드리틱, 셀 이거 완전히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시간이 간 줄 몰라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만큼 시간이 어떻게 간 줄 모르고, 살았는 한 주였어요.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는 분야를 들어가서, 4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는 방식은, 모르는 모든 자료를 다 찾아낸다. 그래서 이틀만에, 자료를 2천 장 찾았어요. 그래갖고, 딱 해갖고, 자료 다 정리 다 끝났어요. 2천 장 앞으로 보려면, 한 20일 더 봐야 돼요. 자료를 다 찾아났는데, 자료를 찾는 것만 판동을 봐도, 아하 이쪽 게임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알았어요. 첫 번째 등장인물이, 아, 야의 핵심이었구나. 야하고, 디셀하고, 덴드릭셀하고, 티셀만 알면,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딱 감 잡았어요. 자, 티셀, 자, 티셀 들어갑니다. 티셀, 자, 티셀은 모든 걸 분류입니다. 분류, 언어학입니다. 독일말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티셀은, 티셀은 어떻게 되었나 하면, 먼저 티셀의 분류에, 티셀의 분류가 핵심입니다. 티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티셀하고, 감마, 델타, 티셀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가장 큰 분류는, 티셀, 티셀이, 그 많은 티셀 중에 무슨 티셀을 이야기하는가가 알면, 어느 중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티셀은 크게, 가장 간단한 걸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티셀은 세포입니다. 그리고 하나 붙는 이 이름들이 중요해요. 티셀이요. 바로 이 셀이요. 이 셀, 간단히 T라고 적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알파, 베타, 티셀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감마, 감마, 델타, 티셀이 있어요. 감마, 델타, 티셀이 어디 있냐면, 소장, 소장 벽에 있습니다. 창자에 있어요, 주로. 감마, 델타, 뭐야? 감마, 델타, 티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감마, 델타, 티. 두 개를 일단 구분해요. 메인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알파, 베타, 티입니다. 좀 여덟다고 안 어렵습니다. 알파, 베타, 티셀은 일단 네 개의 기능으로 나눠집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맨 첫 분에 뭐냐면, 남을 도와주는 헬프로티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셀인데, 이 붙는 약자의 모든 의미가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학술적으로. TH라 듣습니다. 이거는 헬프,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남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티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이 셀 진짜 대단해요. 티셀을 보고 났더니, 전체 윤곽이 보이는 게,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티가 누구냐 하면, 야는, 야가 바로 전투가 일어나면, 주력 부대 중에 한 명입니다. 야가 바로, 사이토톡식 T셀이요. 그래서 내가 약자로, 이거는 C라고 적으면 돼요. 요 세포입니다. 요 세포. 적게 보면 나가는, 전투에 직접 참가하는 셀이요. 야는 구멍을 뚫어요. 박타리아의 구멍을 뚫는 거예요. 세 번째 T, C가 뭐냐 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 세 번째 T가 바로, T, I, 요거는 뭐냐 하면, T레그라는 세포예요. 네굴라르토리, 그러니까 억제성 T세포입니다. I는 인두스란 말이고, 요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요거서 나옵니다. 요거 톨러런스 이해하시려면, 야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은 NK셀도, 내처럴 킬러 세포도, T세포 계열입니다. 요거서 갈라지는데, 그거 알잖아. 요거 사촌이었잖아. 형제예요, 형제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만 안개하시면, 면제가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 안개 안하면, 면제가 함할수록 헷갈려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메인, 그러니까 이게 T세포가, 면제계 통합자라고 불렀던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야 때문에 그래요. 야가 또 네 개가 있어요. 이제 한 바다 돌았습니다. 야가 네 개가 있어요. 야 네 개가, 재밌는 게, 야가 직접 피를 흘리지는 않아요. 창을 뜯고 찌르지 않아요. 그런데 야가 다 부축해줘요. 액티베이션 시켜줘요. 야의 액티베이션 받아야만이, 특공대들이 나가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가 막혀. 아 이쪽에 너무 이쪽 소리가 그렇네. 첫 번째, 첫 번째에 뭐냐 하면 TH1, TH1이요. 일련난 바로 나가요. 야가 네 개인데 이 네 개를 이해하면 대충 감자 씁니다. TH1, TH2, TH3이네 당연히. NO 그렇게 안 나가요.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뚝 뛰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TH17이요. 네 번째 야가 누구냐 하면 네 번째 야가 이름이 뭐냐 하면 TFH이요. 자 이 F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F는 이 F는 어디서 왔냐 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 F는 어디서 나왔나? F-O-L-L-I-C-L-E. 이게 어려운 나라예요. 어렵게 인사람 아니면 몰라요. 폴리컬이라는 게 이게 이 앞에다가 헤어 폴리컬이란 무슨 모낭이란 말입니다. 쪼매는 주머니란 말이에요. 여포라고 우리나라로 번역하는데 이게 난소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갖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찾아보면. 이 F인데 연필 손넣고 숨죽이고. TFH의 옥동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항체라고 그래요. 이제 이제 항체가 나타나요. 야가 만들어내는 야에 의해서 부축임을 받았는 B세포가 야가 일단 동작을 해야 돼요. 야에 의해서 부축임을 받아서 나오는 게 안티바디예요. 지금 전 70억 인류가 기다리는 안티바디를 이해하시려면 T세포 이 전체 해갖고 한 10개 되는 T세포의 마지막에 나오는 TFH. 이 세포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이해해야만이 안티바디가 어떻게 지구상에 출현했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가부터 내가. 아니. 이제 핵심부터 들어갈게요. T. 그러니까 T세포의 헬프로 이 H는 적어줄게요. H, E, L, P, E, R의 준말입니다. H란 말이에요. TH1. 다음 약자를 적어줄게요. 이 C는 뭐냐면 사이토톡식의 C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토톡식이라면 세포가 내는 독성물질이라는 거예요. 네. 됐죠? 그래서 면역하기라는 게 아홉스유스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하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헬프로가 지금 여기 4개가 있는 거예요. 다 헬프로입니다. 야들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에요. 야들은 액티베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타켓이 있어요. 야들은 누구를 타켓으로 흥분을 시켜주느냐 하면 그게 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TH1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세포가 누구냐 하면 바로 MAC입니다. 매크로파아지입니다. 이거 나오죠. 이거 다 나와. 매크로파아지, MAC. 이거입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하나도 안 어려요. 매크로파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건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이걸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최종 야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어떤 구조로 하면 야가 야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액티베이션. 그래서 액티베이션이라는 말이 면역학에서는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모르죠? 이거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안티제니, 레크나이, 병균이 누군지, 코로나인지, 장태베이션인지, 폭력인지 알아서 이게 핵심입니다. 알면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이 있는 림포사이트가 뭐겠어요? 림포사이트가. 이게 바로 내추럴 킬러하고 MA 마크로 이런 온갖 종류가 있어요. 가들이요. 야들. 하면 구체적 주력부분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따라오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야가 최종으로 하는 게 뭔가 이해하시는 것 중이에요. 야가 최종으로 야를 액티베이션 시키면 실외 손에 피를 묻히는 건 누구냐 하면 야들이 가서 일을 다 처리를 해줘요. 그럼 처리해주는 대상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첫 번째가 임팩티드 임팩티드 셀이요. 이거 감염된 세포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거 구조. 감염된 세포예요. 감염됐다는 말이 굉장히 쉽니다. 감염됐다는 말은 면역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이러스든 안티겐이 들어왔어요. 우리 몸 입물질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양태가 두 가지요.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사이에 존재하느냐 그러면 간제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혈관도 되겠죠. 그다음에 림프관도 되겠죠. 그다음에 세포 바깥입니다. 세포 밖에 있느냐 벌써 야들이 들어왔느냐 이거 게임이요. 이해하셨어요? 이 바깥에 있을 때를 하는 게 휴모날이라고 해요. 바깥에서 있는 걸 처리해줘야 되는 게 휴모날이요. 안에 들어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안에 들어오면 잘 들었어요.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항체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는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안에 들어왔지만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는 정식하기 위해서 털도 나오고 있으면 이 세포를 뚫고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항체가 이 안에 못 들어가요. 안에 있을 때는 성 안에 들어가서 몰라요. 그럼 바깥에 튀어나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언제 튀어나왔냐면 야들이 파열돼서 이주할 때 튀어나와요. 전념할 때 그 때 잡아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가 몇 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염이라 해요. 세균 감염이라는 게 이게 세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임팩티드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세포 속으로 제가 그려줄게요. 이 세포 속으로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이 빨간 점이 바로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그다음에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헬프로 원은 매크로파지를 흥분식해서 야를 죽이는 거예요. 야는 죽어야 돼요. 세포 전체가 죽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환자들이 내추럴 킬러를 동원해요. 네, 내추럴 킬러 세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가 내추럴 킬러를 꼬득해서 감염된 집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는 통째로 삼켜버리고 내추럴 킬러는 구멍을 뚫어버려요. 구멍을 뚫으면 왜 죽느냐 하면 세포가 구멍을 뚫으면 또 바이러스가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나 하면 그 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나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거 따라오면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켓에서부터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타켓이 뭐냐 하면 여기 재미있어요. 두 번째 T셀 헬퍼르 2가 누구한테 알려줘요. 누구를 잡으라고 이거입니다. 누구를 잡으라고 알려주는 그 대상이 뭐냐면 파라사이트예요. 바로 기생충들이요. 해충, 촌충 이런 것들이요. 이거가 면역하게 그대로 올라가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해충이나 벌레 물린 거라든지 이런 거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걸 상상하면 금방 감잡아요. 야도 매크로파지로 일단 동작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매크로파지 말고 또 재미있는 하나를 등장식이에요. 뭘 등장식이냐 하면 마스터셀을 등장식이에요. 마스터셀 어디에 나왔나요? 아 이거 빠트렸구나. 이거 빠트렸다. 마스터셀은 바로 이겁니다. 마스터셀은 이거의 unknown에서 나와요. unknown 그리고 잠깐 내가 잠깐 언론에서 나오는 게 마스터셀입니다. 마스터셀은 마스터셀은 뭘 분비하느냐 하면 이건 너무 유명합니다. 야가 바로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여러분들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혈관이 늘어나요. 모서혈관이 늘어나면 틈새가 늘어나면 그 틈새를 타고 매크로파지가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17번 17번까지 가겠습니다. 17번은 누구를 하냐면 이거는 세포 속에 감염된 세포 속에 들어가버린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타켓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세포 바깥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곰팡이 이거는 세포 박테리아 박테리아하고 펌기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도 굉장히 독합니다. 야들 처리해줘야 돼요. 무좀이나 이런 것들 그거 해주는 게 17번이요. 17번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실제로 그러니까 17번이 누구한테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17번이 액티베이션 시계 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어렵습니다. 17번이 액티베이션 시계 주는 게 뉴트로필이요. 이렇게 이제 찌심을 하다 보니까 울 표정들이 따라오다가 17번이 뉴트로필이요. 이쪽에 적어 놓은 게 좀 그렇다 사람들 저쪽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내가 본 게임을 뒤집어 다시 하겠습니다. 뉴트로필, 뉴트로필이 어디 있어요? 이거 있잖아. 뉴트로필은 적어놓으세요. 10시간 만에 죽는데 10시간 동안에 20개의 박테리아 잡아먹어요. 그리고 10시간 만에 20개, 10시간밖에 못 살아요. 그럼 야들은 피를 타고 탑니다가 곰팡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박테리아 딱 들어오면 야가 나가서 야는 삼킵니다. 뉴트로필은 굉장히 중요해요. 삼키는데 야가 상당히 커요. 이 뉴트로필이 나가야 되는데 혈관벽을 빠져나와야 돼요. 혈관벽을 빠져나오려면 바로 야 도움이 필요해요. 17번. 그래서 이 혈관벽을 빠져나올 때 어떤 세포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하면 바로 에피셰리알셀한테 영향을 미쳐야 돼요. 이제 한번 그거될 거예요. 요거다 내가 옛날에 지웠는데 에피셰리알셀 못하고 4개 정리해 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는 강의는 예습, 특히 복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전 시간에 했던 걸 반드시 다 암기한다는 전자하의 강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맹하게 와서 뭐 하품이나 하고 눈 감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강의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도 전 시간에 했던 걸 적어도 7, 8시부터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요거 내가 적었다고. 기억납니까? 에피셰리알, 엔도셰리알, 베이스멘터, 멘브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거기 나오는 모세혈관 벽을 구성하는 에피셰리알셀을 자극해야만이 모세혈관 구멍이 늘어나요. 그 구멍이 늘어나야만이 바로 요셀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박테리아를 맹렬하게 죽이고 전사해요. 맹렬하게 죽이고 전사한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고름입니다. 고름. 고름. 야가 죽었는 시체를 퍼서라 그래요. 고름이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고름이 뭔지, 종기랑 고름이 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장렬하게 전사한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게끔 해주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T세포 17번이 해주는 거예요. T세포 17번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하는 게 에피, 세리얼, 세리고. 자, 이것도 빠져나가 생각나네요. 이거에 또 필요한 게 이렇게 적어놓기 났어요.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충은 기생충을 하는데 에어시너, 에어시너 필이 동작을 해요. 그 다음 바소 필이 동작해요. 다 나오죠, 다 나와. 예의 없이 다 등장했어요. 이 두 개는 기생충하고 한 게 있어요. 기생충 뭐 요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생충 엄청납니다. 우리 인류를 얼마나 괴롭힐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기생충하고 천년도 하고 어떤 차이인가를 당연히 차이 나죠. 그런데 그걸 좀 더 나와서 보시면 면역학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면역학은 기생충까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생충 갖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생충은 어떤 식이냐면 그게 바로 내처럴, 이게 바로 선천적 면역으로 되어 선천적 면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저겁니다. 염점입니다. 우리가 붙잖아요. 그건 잠깐 여담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다면 내가 조선사, 조선왕조 실력을 좀 공부해갖고 조선시대 왕들이 어떤 병을 앓았는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보니까 그것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봐도 조선시대 세종대왕부터 시작했고 다음 환자면 피부 병 담으면 뭔 살아. 세종은 피부 병 나수려고 가다가 정의 품속 이야기까지 놨고 오대산 사문사까지 가고 온갖 곳에 피부 병 그다음에 노상 보면 종기 나갔고 종기로 죽은 왕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럴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얼굴에 종기 나는 사람은 없잖아. 우리 저 초등학교도 해도 온갖 부스런 종기 겨울 되면 막 손 트고 막 볼치기를 해갖고 이렇게 보여요. 그게 뭐 나중에 봤더니 이하선염이라든가 이렇게 볼 붓고 그게 천지였잖아요. 그럼 조금은 요즘은 사람들 머리에 피듬 나는 사람도 좀 드문데 시계를 한 20년 정도 돌려봅시다. 10년 정도 돌려봅시다. 피듬 나고 그냥 온갖. 요다 균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자라있잖아요. 세균들. 보세요. 내가 그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보다가 밥맛이 없어서 아예 안 맞는데. 무지하게 지저분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전년병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저항하고 수천만 명이나 1억 단위로 안 죽는 첫 번째 이유가 위생입니다. 무슨 백신 이거는 그 다음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저는. 첫 번째가 물론 백신도 진짜 살렸지만 첫 번째 우리는 비누가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비누가. 브라질에 가봤더니 아마존 상륙까지 아마존 집 들어가보면요. 그 들어가기 전에 다큐멘터리 한 편 봤는데 아마존 강에 아직도 있는 직업 중의 하나가 뭔지 알아요? 원주민하고 물물교환하는데 원주민한테서 뭐 토산품 받고 이 사람이 브라질의 백인이 가서 파는 물건이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목록이 뭐냐면 비누요. 아마존 그 있는 오즈에 있는 부족조차도 비누의 혜택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류 문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의 하나는 비누라봐요. 이걸 다루는 책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옛날에 번뇌 때였는가 서울대 주영재 교수님이 옛날에 강의할 때 그 책에 그분이 강조를 하시더라고 그 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 책 한 권으로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된 사람이 있대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태를 그러니까 위생관점부서 분석한 책인데 그게 인류사회의 굉장히 한 핵을 끈 책이래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온대요. 중세시대. 중세시대 아니고 한 최근까지입니다. 볼일을 볼 때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인사를 하지 마라. 이런 대목이 나온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소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상상되나요 여러분들? 볼일을 볼 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대요. 그 책이 그렇게 나온대요.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치계를 조금 돌려갖고 시골에 가면 옛날에 그러니까 한 6, 70년이라도 화장실에 한꺼번에 2, 3, 4명이 가서 볼일을 봤어요. 그런 게 있어요. 몽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딱 해놔 놓고 이렇게 볼일 보는 거예요. 남자님들. 그보다 밥을 먹을 때 가래를 뱉지 마라는 문장이 나온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가래를 뱉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나요? 지금 위생고고학이라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위생고고학이 뭘 하느냐면요. 서울 시내 이렇게 개발할 때 그 토양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됐어요. 서울에 상하수도가 이렇게 완전히 정비 안 됐을 때 토양에 그 기생충 알뜰이 다 나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 이쪽에 무슨 피부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좀 과장에서 이야기하면. 면역하면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뼈안 피부나 얼굴에 나이가 들어도 안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적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비누. 그다음에 하수도 시설. 지난번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오지에 아프리카 나라에다가 막 돈을 막 줬는데 뭐 시설을 그래 집을 막 지어줬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줘서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우물까지 만들어주고 다 했어요.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하수도 시설이 안 되니까요. 그 집이 집을 빌딩으로 아무리 잘 지어준 들 한 달 후면 그냥 똥통이 돼 버리는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떤 걸 보실 때는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물 하나가 있다 이거 되나요? 상수도 끌어온다 합시다. 더 어려운 게 하수도 문제예요. 분유 처리해야 돼요. 그거 한 달 살아보세요. 하수 그게 안 빠진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인류가 그걸 지금 갖춰진 그 단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면역이 전 지구적으로 뭔가 되는 거예요. 면역의 핵심은 나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더 근본적으로. 지금 와서 지금 이 역사를 보면 백신이 나오고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은 대부분 다 피부병이 있었다 보시면 돼요. 자 피부병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사회에 피부병 거의 없잖아요. 알레르기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것도 면역의 일부인데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큰 영역이요. 피부병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기생충 같은 거. 저 고등학교까지 기생충 검사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기생충 검사해서 여러분들 대변 검사 다 했잖아요. 그 과정을 대한민국은 그나마 철저했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구체적으로 해충이 없어졌잖아요. 해충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해충은. 이 창자에 있던 해충은 유충일 때 창자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폐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늘어와요. 촌충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면역의 일부 다시 보면 우리 인류가 진짜 거기서 벗어난 지 진짜 얼마 안 됐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 관점을 조금 더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인물학에 관한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역사학에 관한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류는 우리 인간은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뭘 알았냐면 안티제인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들어온 이물질의 정체를 체험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알게 된 게 백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적어주는 게. 아시겠어요? 백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누트로필 이거 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폴리스칼 헬프로 T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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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칼 Creek Femory B-cell이 되는 걸 바로 후천적 acquired immunity를 획득했다고 해요. 이걸 후천적 면역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하게 후천적 면역이 생겼다고 해요. 이걸 acquired. 그 다음에 프라즈마 셀이 생겼으면 프라즈마 셀은 바로 이게 뭐냐면 안티바디예요. 이제 여러분도 안티바디 말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때 올 때까지 안티바디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항체. 초미에 관심이 있잖아요. 전 70억 인류가 코로나19의 항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항체를 이해하려면 TFH를 이해해야 되고 TFH를 이해하려면 TH를 이해해야 되고 이걸 이해해야 되고 T3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건지 뒤에 가정입니다. 아직 디셀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디셀하고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어렵습니다. 보면 이 전체가 한번 감상해 보세요. 우리 오는 모든 이물질에 대해서 다 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바이러스 박테리아인데 잡아먹힌 집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세포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들을 수 없다고. 야, 죽여야 돼요. 세포를. 이게 감염된 세포고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게 바로 TC였잖아요. 직접 죽이는 거예요. TC하고 NK, 그 다음에 TH2는 누구를 액티베이션 중이냐면 매크로 마스터셀, 이거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기생충인데 이게 마스터셀하고 관련되는 생리적 현상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인플로메이션입니다. 인플로메이션이에요. 인플로메이션이 뭐죠? 이게 바로 염증이에요. 염증 반응이라고 하죠. 염증이라면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은 지금 현대의학에서 핵심입니다. 염증 반응이 간단히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부어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어디하고 관계되냐면 우리가 언제 부어오르죠? 목에 물리면 부어오르잖아. 벌에 쏘면 부어오르잖아. 이게 염증 반응이요. 부어오르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세혈관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늘어나면서 모세혈관 세포와 세포 사이가 틈새가 벌어지면서 이 속에 있던 많은 자살 특공대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매크로파지, 그 다음에 NK셀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특히 매크로파지하고 누구냐 하면 정확하게 돼요. 매크로파지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모노사이트가 빠져나오면 매크로파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적어줄게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매크로파지가 모세혈관벽을 빠져나오는데 시간을 따져보겠습니다. 매크로파지가 모세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모세혈관 같으면 지금 뭐냐 하면 개인적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TH2의 동작에 의해서 이 모세혈관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 이걸 타고 모노사이트가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이게 대식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오는데 1분 걸려요. 1분. 1분이라면 얼마나 긴 시간이냐 하면 이쪽 간지 보면 야가 빠져나온 야가 매크로파지가 박테리아를 덮쳐서 박테리아를 삼키는 데까지 들어간 시간이 빠를 경우는 얼마냐면요. 그러니까 0.01초 만에 삼켜버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빠른 친구예요. 그런데 빠져나오는 시간은 1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프로세서의 바틀렉이 모세혈관벽을 빨리 팽창시켜주고 구멍을 만들어 줘야 돼요. 빠져나오는 틈을. 1분 걸리고 이거 늦으면 안 된다고. 그럼 누가 이걸 해 주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마스터셀이요. 마스터셀에서 뭐가 있냐면 히스타빈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해파린. 해파린이 분비돼요. 야들이 뭐냐면 혈관벽을 혈관벽을 확장시켜 줘요. 확장. 혈관벽을 확장시켜 줘야 야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조직으로 가서 그 세포 부근에 있는 박테리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요관념요. 요관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려운 데는 반드시 끌고요. 왜 끌을까요? 간단해요. 아직 벌레가 이 부근에 있을 수 있어요. 모기가 이 부근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탁 때리고 끓는 거예요. 그런데 물린 데는 반드시 부어놓잖아요. 그게 바로 염증 반응이요. 눈에 드러난 염증 반응인데 사실은 지금 건강이 중요한 것은 그런 명확하게 물리고 독에 쏘이고 이런 거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몸 전체에서 말콘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노화의 조언 중에 하나예요. 이걸 안 보여. 전체에서. 스트레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염증 반응은 현대의 의학에서 큰 분야입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분이 좋아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안에서 염증 반응성 고름들이 새끼를 부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에서. 마이크로화계. 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뭐하고 하는 거냐면 림프절. 림프 전체를 두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게임은 현대의학의 대부분을 간장입니다. 암, 자가 면역 질환, 염증 반응, 스트레스 이 전체가 면역학이라는 범주 속에서 거대한 덩어리들이에요. 됐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